달걀이 너무 부드러워서 제가 입에서 씹는데 이 달걀이 폭신폭신함이 너무 좋았어요. 진짜 동생하고 저 둘 다 되게 많이 먹는 편인데 저희 김밥 한 줄 먹고도 배부르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. 너무 맛있었어요. 드디어 환상의 짝꿍의 정체군요. 김밥을 더욱 맛있게 먹는 이 집만의 비법. 세트 나왔습니다. 순두부찌개예요? 세 개 아주 진한데요. 큰 큰 순두부찌개와 담백한 달걀김밥이 만났습니다. 이 겨울 찰떡궁합 촬영하는 새로운 만남 등장이요. 저 이런 조합 처음 봐요. 백반도 아니고요. 김밥과 순두부찌개. 낯선 이색적인 만남이지만 이 조합을 한 번 맛본 손님들은 왜 이제서야 알았나 후회할 정도로 환상적인 조화를 이룬다죠. 세트로 같이 먹으면 좀 뻑뻑하지도 않고 같이 먹으면 좀 잘 넘어가는. 9900원이라고 해가지고 엄청 저렴하고 좀 가성비 있게 먹을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만원이 안 되는 가격으로 두 가지를 맛볼 수 있으니 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.